내 측면에서 꼭 확인하셔야 될 게 있어요. 제가 오른쪽을 열면서 회전을 했을 때는 지금은 정상적인 왼쪽 골반의 위치에 두어져 있는데 이 왼쪽 골반이 쑥 이렇게 앞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정상적인 움직임은 오른쪽 힙이 뒤쪽으로 회전되면서 왼쪽도 그대로 좀 낮게 원래 제 위치에서 그냥 따라온 느낌인데 이 왼쪽 골반이 주도해서 밀고 들어오는 회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면서 일어나게 되거든요. 이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 원래 제 자리보다는 튀어나오게 돼요.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테이크어웨이에서 마무리가 돼서 그렇지 탑으로 간다고 치면 굉장히 모든 밸런스가 깨지고 위치가 다 좋지 않은 위치로 진행이 되겠죠. 그래서 저는 이 테이크어웨이에서 이 하체의 시동이 일단 오른쪽은 열리돼 이 왼쪽은 튀어나오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좀 쉽게 체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이 샤프트를 골반 위에 좀 올려두시고 여기서 오른쪽 힙을 처음에 시동을 회전으로 걸어주시는 거예요. 시동을 오른쪽 힙을 회전하는 느낌으로 걸어주시는데 왼쪽 샤프트 보시면 조금 살짝 낮아져 있죠. 이 위치를 잘 체크하셔야 돼요. 그런데 왼쪽 골반으로 시동을 걸면서 밀고 들어가려고 회전하시면 어떻게 되죠? 옆에서 측면에서 보시면 이 샤프트의 기울기가 이렇게 지면과 평행을 이루는 느낌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처음에 척추 각도를 지켰던 우리가 셋업에서 위치했던 그 척추 각도가 무너지게 되면서 잘못된 시작이 만들어집니다. 이렇게 되면 중간에 교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. 그래서 제가 굉장히 여기에 좀 많은 혼을 담아서 레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하긴 맥스윙이 까다롭거나 좀 잘못됐을 때 체크할 때 하체를 체크한 적은 거의 없던 것 같아요. 이게 제대로 가는지 이것만 신경 썼지 밑에 신경 잘 안 썼던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사실 중요하지만 여기서 큰 부분에서 자리를 정확하게 잡아주고 방향을 안내를 해준다면 그 부속기관인 팔은 좀 맡겨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시동을 올바르게 그래서 지금 해보는 것 같아요.